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트 가수 영탁이 최근 스타랭킹 남성 트로트 부문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그의 강력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제147주 동안 이루어진 이번 투표에서 영탁은 이찬원과 장민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4주 연속 1위로 선정된 스타에게 주어지는 5개 정방판 광고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영탁은 이번 스타랭킹에서 총 35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남성 트로트 부문에서 절대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그의 음악적 재능과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관계 덕분입니다. 영탁의 목소리는 깊은 감동을 주며 그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탁은 무대 위에서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탁월한 퍼포먼스 능력을 통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이는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스타랭킹 투표에서 영탁은 이찬원과 장민호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찬원과 장민호 역시 뛰어난 실력과 매력을 가진 가수들이지만 영탁의 팬층과 그의 음악적 강점은 이번 투표에서 우위를 점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탁의 팬들은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큰 위안을 얻고 있으며 이는 영탁이 지속적으로 높은 인기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영탁의 음악적 성취는 그의 다양한 앨범과 싱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깊은 감성과 감동을 전달하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영탁은 트로트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젊은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탁은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열정과 감동으로 가득하며 이는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영탁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는 그의 지속적인 인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탁이 4주 연속 1위로 선정된 스타로서 5회 전광판 광고에 실리게 된 것은 그의 팬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이는 영탁의 성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그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팬들은 영탁의 모습을 보며 그의 성공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영탁의 현재 강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팬들과의 소통 능력은 그가 지속적으로 높은 인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영탁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도전을 통해 팬들에게 더욱 많은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영탁의 성공은 그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팬들의 끊임없는 지지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그는 다양한 무대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영탁의 음악적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의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영탁은 현재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수 중 하나입니다. 그의 절대적인 강세와 압도적인 실력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영탁이 이찬원과 장민호를 제치고 스타랭킹 남성 트로트 1위를 차지한 것은 그의 음악적 성취와 팬들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영탁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이 큰 위로와 즐거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5월은 영탁에게 진정한 행운과 대성공의 달이었습니다. 그의 현재 출연료는 약 3,500만원으로 5월 한 달 동안의 수입은 약 12억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많은 음악 프로그램, 대형 이벤트, 광고 프로그램,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의 강력한 성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탁은 5월 동안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을 뽐냈습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열정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많은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공연 활동은 그의 수입에 큰 기연을 했으며 그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이벤트에서도 영탁의 존재감은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여러 큰 행사에 초대되어 그의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이는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이벤트 참여는 그의 출연료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탁은 광고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는 여러 광고주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며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의 얼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광고 출연료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는 그의 전체 수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서의 강력한 성장은 영탁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그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그의 음악과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셜미디어에서의 활동 또한 그의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월 동안 영탁의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성공은 그가 현재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수 중 하나임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팬들과의 소통 능력은 그의 지속적인 인기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탁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도전을 통해 팬들에게 더욱 많은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영탁의 성공은 그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팬들의 끊임없는 지지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그는 다양한 무대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영탁의 음악적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의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와 같은 대성공의 달을 보낸 영탁은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걸고 있으며 영탁의 음악적 성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